잔잔한 바람에 터지떠지 아 신네린 작작 좀 하시죠 그 여자만 감동시키면 고맙습니다 내가 무당을 안 해도 그쪽 덕력이 저절로 쌓인다 그렇지 그런가는 의사소통이 아예 안 된다니까 또 요만큼이야 덕력이 안 올랐잖아 덕력이 뭔가 큰 걸 한 건 해야 덕력이 고스러 수가 없으면 전 이걸 할 이유가 없습니다 꼭 무조건 반드시 혹시 둘이 썸?